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매출 52조 7,300억 원, 영업이익 5조 2,900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같은 영업이익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6% 줄어든 것이지만 전분기인 3분기보다는 30% 증가한 것입니다. 이로써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체로는 매출 206조 2천억 원, 영업이익 25조 원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9.8%, 영업이익은 11조 7,600억 원, 32%가 각각 줄어든 수치입니다.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실적 발표와 함께 보통주 1주당 1만 9,500원을 현금 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.